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준비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킹피스 시즌4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고 있죠 오 뭐야 이거 대신 업데이트가 된건가? 자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관련 리스트 에그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구요 새로운 열매들과 무기들 그리고 향류까지 공개가 되어가고 있죠 오늘은 제보된 신규 소식들과 힌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테스업의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지난주까지 업데이트가 멈춰서 중단 소문도 돌았었죠 하지만 현재 테스업의 업데이트 날짜가 최신으로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보시다시피 6월 7일의 날짜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드라곤님이 새로운 힌트를 공개해주셨는데요 드라곤님 작품을 보면은 짜잔! 오 추가가 됐구나! 지난번에 공개됐던 돈 로우 옆에 히드라라는 템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돈 로우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원피스 원작에 등장을 했는데요 짜잔! 돈 클릭크라는 빌런이라고 하는데 상디 편인가? 아무튼 황금색 갑옷을 입고 있는 초반 부분에 빌런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저 갑옷에 있는 방패가 창으로 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히드라 리기라는 아이템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은 해양류인데 머리가 3개나 달려있다 원피스 원작에서 비슷한 느낌으로는 요렇지가 있다고 합니다 와노쿤이 편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해양류가 되는 건가? 자 그리고 폴리 개발자님의 트위터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짜잔! 첫번째는 이 초록색깔 스킬이 등장을 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폭발하는 느낌의 스킬이네요 아무래도 신규 열매나 무기의 스킬인 것 같았구요 자 바로 이어서 두번째 영상도 제보가 되어있더라구요 이거는 일단 파란색깔 마우스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오! 과연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킬일지 이야! 이런식으로 검이 쏟아지는 느낌의 스킬이구나 지금 보시면 범위에 검들이 떨어지면서 데미지를 주는 것 같고 원피스에서는 딱히 무기무기 열매밖에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 게다가 디코 커뮤니티에서도 신규 힌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 푸른색깔 스케일도 요번에 출시가 되는 능력이구요 그 밑에 신규 힌트가 떴다고 하는데 오! 이건가보다! 클릭해서 보면은 해양류에 낫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에 확률이 굉장히 극악이라고 하는 보스급의 무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낫과는 다르게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양초 열매와 비슷한 신규 열매가 등장을 했구요 오! 이거는 신규 열매라고 보내셨는데 베리어랑 기린 섞은거 아니야? 자 그래서 요즘 요 테스업이 굉장히 자주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! 아니 근데 테스업은 완전 신기하게 생겼다 오! 뭐야! 지하세계였던 건가? 자 그래서 예전에 개발자 영상에서 등장했던 능력들이 주목을 받고 있구요 가끔가다 로박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닉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호!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!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대규모 힌트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다음에 또 제 영상으로 제가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! 뿅! 노새바 노새 DLC 노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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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